창업 스타트파크에서 네일아트를 창업하실 내일부터 사장님.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정말 애절한 노래.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앞으로 내일로 내일부터 돈 많이 벌 거예요. 산사화. 이건 아로마도 내일도 관련된 창업입니다.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널 볼 한 번 웃고 웃어 이게 반할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 반할 수 없는데 나만 이런가요? 나만 순한 번은 웃자 이 와중에 전화를 왔어요 이 와중에 누가 전화를 왔어요 잠깐만 누가 이 와중에 전화를 하고 아 나 참 이제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 와중에 전화를 하고 나만 이런가요? 나만 이런가요? 나만 이런가요? 나만 이런가요? 기다리던 봄이 오고 눈물이 나를 떠나고 긴 긴 긴 긴 긴 긴 긴 오늘은 지난만에 내 날의 흔을 떠나다오 De구멍 에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